중요한 건 이렇게 둘이 있는 것도 어색한데 우리 보는 거 너무 어색해 와 진짜 어색하다 내가 봐도 어색하다 푸샷을 보는 거 너무 어색해 아 눈 좀 마주쳤어 아니 왜냐면 우리는 진짜 성격이 완전 달라요 그거 한 번 해보자 이구동성 같은 거 한 번 해보자 한 번 해보자 탕수육 깐풍기 하나 둘 셋 깐풍기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진짜 어떻게 이게 달라?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둘 셋 김치찌개 우와 어떻게 이게 달라? 한겹살 곱살 하나 둘 셋 목살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자 우리 두 분 좀 어색할 수 있지가 않나 눈길 눈길 최기 형이 맨날 시키는 거잖아 맨날 시키는 시키는 사람에서 지금 오그라든다 자 3초 3초 한 번 하자 딱 3초 3초 한 번 하자 못 보겠어 못 보겠어 자기 전에 못 보겠어 자기 전에 딱 한 번 하자 딱 3 야 적당히 3초 말 해보자 따라할게요 아 그래도 출발 딱 3초 말 해보자 자 아니 이렇게 자 여러분 원래 이 눈빛은 먼저 피하는 사람이 가는 거야 아니 먼저 피하는 사람이 조용해봐 먼저 피하는 사람이 조용해봐 먼저 피하는 사람이 조용해봐 먼저 피하는 사람이 조용하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 야 이게 무슨 의미야 오른쪽 왼쪽 리프팅된 거 같은데 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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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자 자 야 이게 무슨 의미야 자 조용히 자 먼저 피하시는 분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상대를 뭘 좋아해요 자 봉술로 봐주세요 봉술로 봐주세요 봉술로 봐주세요 봉술로 봐주세요 봉술로 봐주세요 자 자 13년 만에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이거? 13년이 뭐야 거의 거의 20년이지 연습생까지 치면 17년 만에 처음이지 어 야 이런 걸 남자들끼리 눈빛 껴야 될 그러니까 자 13년 만에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이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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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 중에 서로 어떤 사람이 더 상대를 사랑하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자 하나 먼저 피하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셋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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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네 근데 제가 아는 거 하나는 우리 단체 채팅방에서 그래도 대화를 제일 많이 나누는 사람은 이특이 형이랑 희철이 형이야 그거 왠지 알아? 얼굴 안 보고 있어서 그래 아 아 그러면은 둘이서 방 들어가서 둘이 채팅으로만 얘기할 거야 어 괜찮다 둘이 채팅만 할 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